내가 차근차근 착실히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영역이 아니니까 제 손을 벗어났으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영역이니까 그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에게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3구 대통령 선거에 강원도 선거대이터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전투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총득표수 기준으로 강원도에서는 몇 표나 이동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의 차익값이 이런 관내가 아니고 그냥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춘천시로부터 철원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강원도에서 6% 정도의 표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7% 정도로 얻었습니다 이 6%와 마이너스 6% 플러스 7%는 이례적으로 큰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값은 0에서 3%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이아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에 이게 조작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조작값을 시별로 다 찾아낸 다음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사전투표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을 구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 진짜 차익값을 구해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바로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평균값이 모두 다 0입니다 보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강원도에서는 어떤 선거 결과가 나왔냐 이걸 아주 여러분들 제이아 전문가가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왼쪽 자료는 춘천시 원주시로부터 철원군까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몇 표나 얻었는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42,699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42,856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제이아 전문가가 밝혀내고 이 사전투표에서 표이동 현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른바 조작값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표이동한 현상들을 다 수정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염치없이 가져간 표를 토해내게 만들고 윤석열 후보는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더해줘서 수정 보완한 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 표를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춘천시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춘천시 사전투표에서 42,699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제이아 전문가가 표이동 현상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42,699표가 아니고 35,914표밖에 못 받았더라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가 춘천시 사전투표에 42,856표를 받았다고 공식조를 발표했지만 표이동 현상을 발견한 제이아 전문가가 수정 보완하고 나니까 42,816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진짜로 49,284표를 받았더라 이것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고 제이아 전문가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 수정작업을 가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은군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56,18표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제이아 전문가가 후보 간에 표이동 현상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표가 이동되지 않는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고 나니까 5,618표가 아니고 4,904표를 얻었더라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가 철은군에서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6,780표를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후보 간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동한 표이동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원래 표가 이동되지 않는 상태로 구해보니까 진짜 윤석열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7,458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노란색 황색은 뭔가 아니까 빨간색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이긴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황색은 찢던 여러분들 황색은 압도적으로 이긴 2배 내지 3배로 이긴 것을 뜻합니다 원주시에 손을 많이 댔네요 원주시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이재명 후보와 이긴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수정 보완하니까 원주시도 다 윤석열 후보와 사전투표에서 이긴 걸로 그렇게 나온네요 여러분 이 작업이 참 고된 작업입니다 이 고된 작업을 제야전문가가 날밤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거의 다 지금 마무리하는 그런 것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여러분 그 다음에 더 흥미로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맨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선관이 발표합계 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 위에가 제야전문가가 수정 보완한 진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밑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선관이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표이동 현상을 차단한 다음에 제야전문가가 수정한 것을 예상수정합계입니다 사전투표입니다 자 보시죠 선관위는 강원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23만 895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전문가가 후보 간 표이동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수정 보완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19만 4787표밖에 못 받은 겁니다 3만 6109표가 더 투입된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추정값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26만 5908표를 받은 것을 발표했지만 표이동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표가 이동하지 않은 원래 상태로 환원시킨 다음에 추정을 해보니까 3만 379표를 윤석열 후보가 받았더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표에서 3만 4,471표를 빼앗은 겁니다 정의당 후보한테서도 1,638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이 하단에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쉽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의 사전투표 득표율 현상입니다 앞이 이재명 다음에 윤석열 다음에 심상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이재명 44%, 윤석열 51%, 심상정 2%, 윤석열이 7%로 강원도의 사전투표에 승리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에서 특이한 현상 후보 사이에 표가 이동한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수정 보완한 표가 이동되지 않은 원래 상태를 구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공짜로 먹은 표를 토해내게 만들고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빼앗긴 표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상수정 득표율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37%,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윤석열 후보 58%, 여러분들 몇 퍼센트처럼 차이가 납니까? 58에 37을 빼시면 얼마가 나오죠? 21%입니까? 21% 차이가 나네요 21% 맞죠? 선관위는 7%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강원도에서 사전투표에서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21%로 21% 맞네요 21%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강원도에서 승리했더라 그럼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냐?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좀 더 확연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최종 결과입니다 20대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강원도 전체의 사전투표를 만진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 강원도의 52만 688표 가운데서 6.62%를 빼앗깁니다 전산을 이용해서 그 표수가 34,471표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1638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0.31%를 빼앗깁니다 도합 합치게 되면 6.93%에 해당하는 36,108표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지고 36,108표가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와 함께해서 표가 빼앗겨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표가 이동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추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의 이런 전제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종 결과는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도에 실시됐던 3구 대통령선거 강원도의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3만 5천 13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했다 그게 7%입니다 사전투표에서 7% 이겼다 그것이 3만 5천 13표로 이겼다 제야 전문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생하고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라는 것은 표가 전산적으로 이동한 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공짜로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 후보가 이런 빼앗긴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다 되돌려줘가지고 원래 손을 대지 않는 후보 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추정해보니까 몇 표 차이인가 하니까 바로 윤석열 후보가 10만 5천 5백 92표 차이로 승리했더라 윤석열이 10만 5천 5백 92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이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고 선관위는 윤석열이 3만 5천 13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공식 발표되어 있답니다 이 격차가 7만 579표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한 표 두 표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강원도의 선거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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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